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도희입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에 미분기하 문제로 출제됐던 A6번 문제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죠. 3000 유클리드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곡선 C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곡선을 우선은 한번 나타내 볼까요. 감마. 여기서 특별히 X에 제한 범위가 없기 때문에 감마 T를 X를 우리가 T라고 하면 간단히 나타낼 수 있겠죠. Y는 T3제곱 마이너스 AT 더하기 A 그리고 Z는 T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내주면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로 적히게 되겠어요. 먼저 이 곡선에 비틀립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번째로 1,1,0에서 C의 곡률이 3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비틀립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비틀립률을 구하는 일반적인 공식을 떠올리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얘가 지금 어떤 복잡한 식으로 주어졌던지 간에 일단은 이런 그쵸? 평면상이 있게 되죠. 감마는 평면 Z equal to X 마이너스 1 상에 있으므로 연률이 0이다. 타오는 0구히 0이다. 항상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곡률인데요. 곡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에요. 곡률까지만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곡선의 곡률 그래서 내가 이제 V를 V라는 것을 감마 프라임 T라고 하게 되면 감마 프라임 T VT를 감마 프라임 T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V를 V의 크기라고 하죠.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감마 프라임 T가 어떻게 나타나요? VT로 나타나죠. 그쵸? T는 여기서 이제 접선방향 단위 벡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속도 A는 어떻게 나타나냐? 가속도 A는 얘를 다시 미분을 해야 되죠. 얘를 미분을 해야 되니까는 V프라임 T에다가 더하기 VT프라임인데 T프라임이 뭐예요? T프라임이 카파 VN이죠. 그쵸? 이 카파 V제곱은 사실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떠올리실 수도 있어요. 원래 이제 구심가속도가 원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구심가속도가 이제 R분의 V제곱이었잖아요. R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곡률 카파니까 이렇게 당연히 적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카파 V제곱이 카파 V제곱이 이제 말하자면은 자 이 가속도를 한번 보세요. 가속도가 곡률이 이렇게 있으면 곡선이 이렇게 운동을 하면 여기 이제 가속도가 가속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의 이제 두 성분이 하나는 그렇죠? 접선 방향일 것이고 근데 이 접선 방향이 뭘로 주어진다? V프라임 당연한 거죠. 그렇죠? 속력이 얼마나 빨라지냐? 이게 가속도의 접선 방향 성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직 방향은 뭐냐면은 카파 V제곱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거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곡선에 대해서 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률 카파는 일반적인 곡선에서 어떻게 쓸 수 있냐? 카파라는 것은 자 가속도의 크기로 A라고 했을 때 이제 A제곱 마이너스 V프라임 제곱 하면은 수직 성분 수직 성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다 이제 루트를 씌워주면 그러면 이것을 뭘로 나누면 된다? 이제 V제곱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V로부터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감마프라임을 계산을 해주면 감마프라임 T는 이게 속도죠. 1, 1, 3T제곱 마이너스 A 아 여기 지금 A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 A를 쓸 때 약간 살짝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T로 미분해주면 1 이렇게 되죠. 요거는 이제 벡터니까 우리가 요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V는 뭐가 되냐면 V는 루트 요거 더하기 요거 제곱 해주면은 3, 3, 9 T의 4제곱 마이너스 6A T 제곱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1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냐면은 그 어 한 번 더 미분해주면 가속도가 나오죠. 그렇죠. 가속도 A는 0이고 3이는 6T 그리고 0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카파가 뭐가 되냐면 카파는 저 공식에 의하면은 V제곱 V제곱이니까 여기 2 더하기 A제곱에 마이너스 6A T제곱 플러스 9 T 네제곱 그죠. 그 다음에 루트 A제곱 요거는 크기가 그냥 6T 네요. 36 T제곱 마이너스 이제 V프라임 있죠. V프라임 어 V프라임은 그렇죠. 어 두 분 그래서 우리가 T에다가 1을 대입하겠어요. T에다가 1을 그래서 일단 V1은 왜냐하면 1,1,0이니까 T가 1인 경우잖아요. V1은 뭐 일단 1 다 대입해주면은 루트 그래서 2 더하기 그래서 2 더하기 A제곱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더하기 9니까 11 되나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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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V프라임도 계산해주면은 두 배의 루트 그쵸? 2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6A T제곱 플러스 9T 네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 안에 거 다시 한번 미분을 해줘야 되죠. 해주면은 마이너스 12AT 플러스 36T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V프라임 V프라임 1은 1 대입해주면은 두 배의 루트 그쵸? 11 그 마이너스 6A 더하기 A제곱 그 다음에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이와 같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카파가 계산하는데 우리가 어 카파가 이제 얼마가 됐으면 좋겠냐 3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했죠. 3 는 V제곱은 11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6A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루트에 자 A는 자 A는 6A 요거는 이제 그냥 6이 되는 거죠. 그쵸? 6 6 36 마이너스 V프라임의 원의 제곱이니까 자 2로 약분해주고요. 제곱을 해주면 11 마이너스 6A 더하기 A제곱에 6A 마이너스 18의 제곱이죠. 그쵸? 그래서 6으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6 묶어주고요. A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이와 같이 되겠어요. 그쵸? 요 방정식이 조금 복잡한데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변 제곱을 해주면요. 양변 제곱 해주고 얘는 이항을 해주면 3 3은 9에 그 다음에 11 마이너스 6A 더하기 A제곱 요거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이쪽은 제곱을 해주면 36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6A 플러스 A제곱에 그쵸? 요거 분에 6 곱하기 A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요렇게 되겠네요. 그쵸? 지금 그 A 마이너스 3이란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 마이너스 3을 B로 치환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9 곱하기 지금 이 안에 있는 부분이 벌써 뭐예요? B의 제곱 그쵸? 더하기 2죠? 요거 전체의 제곱이고요. 이제 우변은 36 마이너스 여기는 뭐예요? B제곱 더하기 2 분에 6B제곱 이네요. 그래서 양변에 이제 B제곱 더하기 2를 다시 이제 다 곱해주면 9에 B제곱 더하기 2에 3제곱 이것이 36 B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6B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양변 일단 우리가 다 3으로 나눠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개를 해주면 전개해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그 지금 그냥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전개를 해주면 B에 B제곱 B제곱도 우리가 다른 문제로 치환을 해줄게요. B제곱을 뭐 이제 B제곱을 뭐 P라고 할까요? P P는 이제 0 이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9 그 다음에 이제 P3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6 P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12P 더하기 8 이것이 36 P 더하기 72 마이너스 6 P 자 이거같이 되겠어요. 그렇죠? 정리를 해주면 9P 3제곱 더하기 6P 제곱 더하기 12P 72는 없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30이 있는데 32항에서 넘어오면 마이너스 30P가 되나요? 그래서 여기 54고요. 그 다음에 그 12 9 곱하기 12 9 곱하기 12 마이너스 36이 되나요? 30이 되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0인데 지금 P가 이제 0 같거나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가 0밖에 해가 없어요. P가 0이니까 따라서 뭐가 되냐면 우리가 A가 B는 0이고요. B는 0. 따라서 A가 3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미분기하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봤고요. 또 다음엔 이제 다른 문제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